이게 사실은 지금 시즌이 옷으로 멋내기가 힘든 시기에. 그러면 저희 소스닥사랑 어차피 요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 요리하면서 찍나 보다. 저희가 앞치마는 저희가 준비돼 있어요. 앞치마요? 앞치마 색깔이? 아... 네. 그래서. 아, 이거 바로 이거. 네, 네. 이거 입으시고, 이거 입으시고 하시고. 이게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긴 롱. 롱보다는. 화보 촬영이랑. 여기 옷도 하고. 일단 입은 보시고. 티는 안 되니까요. 마리아, 나가자. 나가. 나가자. 마리아. 너무 귀여워. 예쁜데요? 네. 오, 멋있다. 안녕하세요.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아... 우와. 이건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는 중국집 배달팀 하나. 다들 뭐 짜장면 한 그릇씩 할래요? 다이어트 중이시라고 그러면서. 어우... 얘는 눈썹이 왜 이렇게 글까요? 마리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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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야.